안녕하세요 이즈프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이번 라떼아트는 루돌프를 준비했는데요 영상이 올라갈 때쯤 크리스마스가 지나갔겠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을 그린 다음 뿔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 귀를 그려주고요 눈과 코를 그려주겠습니다 루돌프는 코가 생명인 거 아시죠? 동그랗게 잘 찍어주세요 애교머리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뒤엎게 발굽도 그려줄게요 오늘도 아주 간단하게 라떼아트를 완성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겨울이 가기 전에 루돌프 꼭 한번 그려보세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도 쉽고 재미있는 라떼아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즈프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의 기본pes 대여smith의 기본 추운 연결 귀엽게 잘 문제에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ılar alright 자분 Acts 2 ide 기 continental 강 French 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